창세기 37장 27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오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메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이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메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요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없어야 되고 연단과 환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진짜로 그렇던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정말로 우리 삶에 좋은 일만 있고 우리 삶에 기쁜 일만 있고 감사한 일만 우리 삶에 오던가요? 아니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더 연단과 그리스도인들이 더 삶의 고난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고난이 오는 이유는요 그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또 그 연단과 고난 속에 우리가 그 어두움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적절하게 그 때를 맞춰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깨닫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넘어지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험을 깨닫고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고난과 연단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면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너희들 짐을 내려놓고 내게서 편히 쉬어라 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복음의 메시지 그럼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려놨으면 이제 우리는 편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더 연단과 고난이 원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비난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세상에 닥쳐오는 모든 참사들, 모든 문제들 그것들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크고 작은 어떤 일들이 생겨날 때마다 사건, 사고들, 참사들이 일어날 때마다 끊임없이 하는 말들은 신은 없다 신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느냐 왜 이런 참사가 생겨나서 저 불쌍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세월호 사건 때도 그랬고요 가까이는 바로 작년에 있었던, 이제 재작년이 일이 됐네요 해가 바뀌었으니까 할로윈 참사 때도 그랬고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은 없다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 그 시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로 나에게 와야 되고 나를 지켜줘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나만의 생각, 그 관점이 우리 안에 꽉 차있다 보니 내 삶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제일 먼저 하나님 탓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고난과 연단이 끝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될까요? 축복만 있어야 될까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모든 일들이 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고 나에게 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만 말한다면 그야말로 그것이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만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고 바라고 좋은 일들만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주신다고 하죠 복을 주신다고 하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죠 하지만 그것만 있을 거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봐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생님들을 보면 대부분 다 고난과 연단의 터널을 지나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 보면 다 대부분이 연단의 시간이 있었고 고난의 시간이 있었고 깨어짐의 시간이 있었지 어느 누구가 다 태어날 때부터 행복하게 태어나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의미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아이들의 이름으로 지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삭이라고 짓기도 하고 그리고 요한이라고 짓기도 하고 요셉으로도 짓기도 하고 다니엘이라는 이름도 참 많이 짓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셉, 다니엘 우리가 그런 이름들을 아이들에게 많이 지어주지만요 요셉, 다니엘도 엄청난 이 환란과 엄청난 연단과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었던 인물이라는 것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줄 때는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사람들의 그 열매를 얻어진 이후에 그 결과를 볼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얻기까지 뼈를 깎는 고통을 애웠던 그 연단과 고난의 시간도 여러분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이름을 지어줄 때는 요셉처럼 살거라, 다니엘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뜻으로 지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름이 이뻐서 지어주는 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뤘던 그 업적 다니엘이 이뤘던 그 업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런 인물이 되기까지 연단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던 것까지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할 때에도요 우리 삶 가운데 연단이 오고 고난이 오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리에게 더 많은 연단과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고난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은 그야말로 고난이죠 정말 인생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다 그렇게 맞는 고난은 이겨나기가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들에게 오는 고난은 말 그대로 고통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회복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든 회복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는 우리 믿음의 성장이 있을 것이고 그 고난의 우리가 길을 통과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더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의 레벨이 높은 분들은 우리 삶에 고난이 올 때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오늘 또 이 고난이 찾아왔는데 연단이 찾아왔는데 이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나를 또 성장시켜주시고 또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 연단과 고난을 통과합니다 그렇다면 100%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분들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단도요 우리를 통해서 시험을 주고 유혹을 줄 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단도 성경구절을 인용합니다 사단도 아주 교활하고 그리고 똑똑하잖아요 사단도 우리가 속아 넘어가게끔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심지어 사탄은 예수님까지도 예수님에게까지도 그 성경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처음에는 유혹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저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장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험을 들게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10편에 91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10편 91편은요 하나님께서 공경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실지에 대한 노래하는 찬송이에요 그런데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구절인 겁니다 사탄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10편 91편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거든요 저 몰아치는 광풍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야 왜? 하나님은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가 너를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냐라는 것이죠 그는 피난처요 그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이 그 말씀을 왜곡해요 왜곡해가지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어떤 유혹을 하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명령하여 너를 지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그러니까 너가 땅에 추락해도 너는 돌에 부딪히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면서 너 뛰어내려봐 너 여기서 절벽에서 뛰어내려봐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돌에 부딪히지 않고 죽지 않을 거야 뛰어내려봐 라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들어서 사탄에게 꾸짖고 이겨나가시지만 사탄은 그렇게 성경을 이용해서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 지지 마 왜 그걸 질려고 그래?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시니까 너는 아프지도 않게 하실 거고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두지도 않으실 거야 십자가 그런 거 지지 마 왜 그런 길을 가려고 그래?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게 바로 10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을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우리들을 또 꾀는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절대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시지 않을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도록 두실 리가 없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 생각 가운데 사탄이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오늘 아까도 찬양이 나온 것처럼 나의 아내가 와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기 때문에 어떤 연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연단과 고난에 빠지지 않게 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잠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연단이 올 때 시험에 되는 거예요 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온 것이지? 왜 나에게 이런 연단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심각한 이런 오류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의미가 천사들을 보니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10편의 91편처럼 그런 의미가 과연 우리 안에 아예 안 좋은 일들 아예 불행들 아예 고난들이 오지 않게 지켜주신다 방어막을 쳐주신다는 뜻이겠냐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게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온전히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인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길었던 그 삶의 마지막 부분에 형제들을 만나죠 형제들은 원수 같은 존재들입니다 왜? 자기를 팔았으니까요 처음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죠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서 요셉을 거기 함정에 빠뜨렸는데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그리고 내 손에, 자기들 손에 사람을 죽이는 피를 묻히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다시 끄집어내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노예 상인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자기의 친동생을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기까지는 좀 심한 것 같으니까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서 얼마나 큰 배신감 속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우리의 가족이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가 그냥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노예로 팔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정말 등따 쓰고 배부른 든든한 그 아버지 집에서 한순간에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 노예의 신세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은 이 세상의 절망뿐이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마 이 상태에서 벌써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열심히 잘 믿은 죄밖에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내가 품고 나는 형제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야기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러한 질투와 시기심을 받아 내가 왜 노예로 팔려가야 합니까? 나는 내 아빠, 엄마 있고 내 따뜻한 집이 있는 나는 든든한 그것도 귀족의 집안의 아들인데 내가 왜 타국에까지 끌려가서 내가 노예 생활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뭔가 계획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형통함을 요셉에게 주셨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애초에 요셉에게 오지 않게 하실 수 있잖아요 애초에 그런 불행이 오지 않게 막아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막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형통을 주셨대요 좀 말이 안 돼요 애초에 그런 불행이 오지 않게 하는 것이 형통 아닙니까?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요셉에게 벌어지게 했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완전히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래도 형통을 주셨대요 도대체 뭐가 형통인지 모르겠어요 그 상황이 여전히 노예인데 여러분 그뿐인가요? 요셉이 그런 삶을 살다가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집에 노예로 가게 되었는데 요셉이 원체 곱상하게 생기고 신실하고 성실하니까 요셉의 부인이 요셉을 탐한 거예요 몇 번을 유혹해도 요셉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제는 요셉을 또 올가미를 씌워서 저 노예가 나를 겁탈이 하려고 했다라는 모함을 씌워서 감옥에까지 보내게 되죠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도 보디발 장군이 큰 재산을 갖고 있고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요셉이 성실하니까 요셉에게 상당한 많은 일들을 맡겼어요 요셉도 노예 생활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조금 자리를 잡고 나름 좀 그래도 편안하게 살만하니까 또 다른 시련의 터널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더 안 좋은 감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쓴 거예요 진짜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닌데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당시에 하나님은 형통을 주셨다고 했는데 더 안 좋아지는 상황에 지금 가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한 번 이겨나갔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을 아마 이쯤 되면 여기서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의 연속이니까요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봤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요베의 이야기처럼 우리를 비난하거나 정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추락할 수가 있습니까? 열심히 믿고 있지 않아요? 겉모습만 그렇지 속으로는 뭔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거 아니니까 아마 우리에게 이런 정자가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비난이 쏟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또 감옥에까지 끌려간 그 상황 속에서도 형통을 주셨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달아가는데 하나님은 형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감옥에서도 요셉은 열심히 그 맡겨진 상황에 성실히 임하여 감옥에서도 인정받긴 하지만 또 그를 통하여 감옥에 간 끝에 거기에서 또 이 왕의 신하들을 만나서 결국에는 전세가 역전되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요셉을 회복시켜주시고 끌어내주셔서 그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죠 그러면서 요셉은 그 세월이 지나 원수 같은 자기를 팔아넘기는 형제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 형제들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제 너네들 잘 걸렸다 내가 지금은 이집트의 총리로 있으니까 내가 너네들 내 말 한마디면 너네들은 다 죽일 수 있어 복수의 칼날을 들 수도 있는데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왜요? 아마 그 전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있을 때까지만 해도 형제들을 원망할 수 있었겠죠 내가 형제들이 나를 팔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될 일이 없는데 원망할 수 있었겠죠 두고 보자 두고 보자 하지만 요셉이 총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알게 되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부터는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의 그 뜻을 요셉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내가 왜 그때 노예를 팔려갔으며 내가 왜 그때 감옥에 갔으며 내가 왜 그때 젊은 시절에 점점 불행이 나에게 끊임없이 찾아왔는지를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그 깊으신 뜻을 요셉이 깨닫는 순간 내가 이때까지 지나왔던 그 연단과 고난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나에게 오히려 유익의 시간이었음을 요셉이 깨닫고 나서는 형제들을 용서한 겁니다 왜요? 형제들 덕분에 지금의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자기를 팔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형제들이 자기를 노예상에 내게 팔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과정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내가 노예상에 팔려갔기 때문에 보디벌 장군 집에 노예로 들어갈 수 있었고 내가 그로말미야마 감옥에까지 갈 수 있었고 내가 그로말미야마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 왕과 만나게 두고 왕에게 인정받아 총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장 지금 우리에게는 고난의 길인 것 같고요 당장 우리에게는 지금 불행이 찾아온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수많은 성경의 요셉이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에게 온 불행이 우리가 그 불행이 변하여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불행이 바뀌어 행복과 그리고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너무나 많은 성경을 통해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성경이 없는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 속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을 역시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 말씀을 믿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뭔가 잘못된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또한 우리가 100% 찰떡같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성경을 통해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통해서도 이러한 일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요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돌아봐주지 않고 나 홀로 어두움 가운데 내가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함께 우리와 일하고 계시고 함께 우리와 우리의 고통을 나누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왜 애초에 그런 일이 생기게 안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단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한 생활을 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나와 하나님 붙잡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물질이 풍족하고 건강하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는다니까요 인생이 너무나 바쁘고 질기화될 게 많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다구요 적절하게 우리에게 고난을 예비하신다구요 예수님도 그런 과정을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셨고 그런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셨는데 아니 우리라고 하면 왜 좋은 일만 있겠냐는 보장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연단과 고난을 통과한 성경의 인물들이 더 창대하게 발전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그 고백 고난은 곧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안 좋은 일 불행에 닥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비난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이 왔다면 우리에게 연단이 왔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요셉이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셨다 이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형통의 그 의미가 뭔지를 봤더니 오늘 헬라에 보면 찰라흐라는 단어라는 거죠 형통? 요셉에게 부어줬던 그 형통은 찰라흐 찰라흐의 뜻이 뭐냐 어떤 일을 닥쳤을 때 그 일을 뚫고 나가는 힘 그게 찰라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 그냥 좋은 일,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그 찰라흐의 형통은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뚫고 나가는 그 힘과 능력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이 감옥에 가셨을 때도 형통을 주셨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노예를 팔려갈 때도 형통을 주셨다라는 그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통의 뜻이 아니라 원어를 해석해 보면 노예로 팔려갈 때도 그 상황을 뚫고 나가는 힘을 주셨다였고 그리고 감옥에 갈 때도 그 감옥에 가는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 연단에 있을 때 그 고난과 연단을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가운데 승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창대한 회복과 복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그 말의 뜻을 이제 아셨겠죠? 그런 일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낭망하여 무너질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저 폭풍우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절벽 속에 새끼를 안전하게 품에 안고 그 모진 비바람을 다 감당하고 있는 그 어미새와 같은 그 보호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능히 승리하며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주님께 선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감사하여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이런 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아픈 부분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뼈, 마직, 근육, 혈관, 세포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찬 평안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수복음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이용원 대표 총장님이 여기서 기도합니다 영육가는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여의도 수복음 분당견을 기도할 때 더 아버지 하나님 착한 교회여 또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더 우리가 아버지 하나가 되어서 주의 뜻을 감당하며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형선호 단임 목사님 성량이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강건 타여 주시며 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제목들마다 놀라운 응답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용원 대표 초경회장님의 목회사역을 위해서 우리 여의도순복음 문단교회의 부흥과 우리 황선호 단임 목사님의 목회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의종들, 우리 성교사님들 우리 모든 재직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이 100% 응답될 줄 믿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